루상에서 수제가 없어졌습니다. 총은 보울이고요. 타석에 베이스 도로 가져가서 헤드포 스트라이팅의 형제 쪽이 약간 좋아요. 강하게 이렇게 베이스에 보울입니다. 투볼트 스트라이크 존수 빠른 볼 공격에 봅니다만 허승이었고 온 시즌 타율이 2R 9분 8리 오늘 3루타로 시작해서 1타점이 있었고 2개수 당포 세 번째 대결 투볼트 스트라이크 존수 투볼트 스트라이크 존수 스윙